면의 퍼포먼스 이거 찍은거에요 이거 찍은거에요 형기요 계속 찍을거야? 아니 여기 계속 찍을라고 대단하라고 로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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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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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곡은 존메요라는 메탈리스타가 작사고 강한 빌리스라는 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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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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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정신차리니까 메인이 들어있는 꼬꼬마 예익입니다. 바꿀 필요 없을까? 네 그럼 바로 보리와 메이즈로 청구 메타리칼 퓨어로 전할게요. 메모리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메모리를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. 메인인인인은 그가? 이리와 메인인에서 대법인 정론이 없는 모습이 이렇게 전문가로 생기면 그렇게 전문가로 생기면 그럼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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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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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